이 선수는 더 열심히 할 것이예요. 더 열심히 할것이예요. 성빈 선수 못지않게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에요. 그렇죠. 멀지 않은 팀들과 대결을 또 해야합니다. 순위표상으로 파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승준 선수는 그 공을 좀 적절히 남성빈의 서버 두 선수 많이 움직여요. 대체를 해야 되겠습니다. 남성빈의 서버 남성빈의 서버 남성빈의 서버 남성빈의 서버 남성빈의 서버 남성빈의 서버 공격적입니다. 평소보다 더 공격적이에요. 그리고 홍민 선수는 공을 훨씬 더 수비를 수월하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에는 의지가 느껴집니다. 지금도요. 이승준 선수는 같은 공으로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. 렛 오우 남성빈 이게 유효 남성빈의 서버 야 이번엔 남성비 저런 것들은 또 정교하게 계속해서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나 두번째 게임입니다 넘기지 못한 공을 구사했습니다 네 본인이 예측을 하면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 나 설 곳이 없는 이승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성빈 중요합니다 서부도 중요해요 오히려 차단하기 위해서 남성비 선수 감각적인 리시밍했네요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나갔네요 3점 차 앞서 있는 남성빈 이승준 번결실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슬라이딩 한 것 같았어요 남성빈 아름 4대7 정도는 다 잃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갑니다 한 점 그걸 또 주지 않아야 될 거고요 나갔어요 8대8 동점이 됐어요 남성빈 강타 받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네요 9대8 이승준의 서버 이승준 한 점 차 이승준 손바 이승준 자 한 포인트를 향한 싸움인데요 이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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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우스로 갑니다 이승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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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남성규 따위 승조 남기지 못합니다